봐라! 히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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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으악! 또 오자! 하하하하! 으악! 하하하하! 이번엔 더 빨라질 거다! 히익! 으악! 이런 식으로는 안 돼! 내가 몸의 움직임을 막겠다! 알았어! 그럼 내가 반격할게! 기회는 단 한 번뿌리다! 으악! 하하하하! 꼴 좋구나, 녀석들! 히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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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숨쉬었어! 혼샘마왕! 히익! 이봐! 여전히 나에 비하면 형탄 없지만 말이야! 비켜라! 너희들에겐 볼일이 없다! 히익! 하하하하! 말로는 역시 안 되겠군! 이제! 끝을 내자고! 너와! 나의 악야들! 히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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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 된 거냐! 검을 잡은 손에 힘이 하나도 없지 않나! 벌써 지친 거냐! 히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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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진가 보군! 이걸 얻잖아, 혼세마왕 웬만하면 함께하고 싶었는데 말이야 대마왕 폐하께서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을 말이지 사양하지 어둠과 악의 뿐인 그 세상 내 손으로 부수고 말 테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고 말 것이다 의지는 대단한데 지금 네 처지를 잘 모르는 것 같네 잘 가라, 혼세마왕 너, 너는... 니가 어떻게... 대체 누구... 설마... 손오공 소, 손오공! 지투마니아! 니가 손오공을 분명히 처리했다고 하지 않았나? 부, 분명히 빠져나올 수 없는 한 질 밀어넣었는데... 어떻게 빠져나왔냐고? 바로... 그것 덕분이지! 뭐지... 엄청난 피우는... 뭐긴 뭐야... 니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줄 무기라는 뜻이지 그래! 어떻게 그 함정을 빠져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끝장을 내주지 서라고! 저길 봐! 쳐라! 자, 전사의 영혼에서 솟아오르는 불길이여! 정의의 이름으로 악을 불타라! 불파! 이 정도는 내 살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고! 자, 전사의 영혼! 잔재주 일뻘이다! 모두 한꺼번에 쳐라! 전사왕, 준비됐지? 응! 온몸에서 기운이 넘치고 있다고! 가자, 열광! 하하, 느려, 느려, 느리다고! 하품이 나올 정도구만! 하, 이럴 수가! 그 짧은 시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하하, 자, 간다! 하하, 자, 간다! 하하, 자, 모르겠어! 조부러기들은 이제 더 이상 내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으흐! 선호공! 아무래도 그런 것 같군! 하하, 제법 몇 가지 재주를 익힌 것 같구나, 선호공! 이 탐영마왕! 결국 이렇게 너와 나 일대일로 싸게 되는 날이 올 줄 알았어! 그래! 저 녀석한테는 꼭 갚아줘야 할 빚이 있다고! 어? 오늘 빚길로 지련된 정사의 제권이오! 잠깐! 호킹의 천자보호! 바로 막난 모든 것을 깨부수라! 세, 차! 맛이 어떠냐? 뜨이익.. 놔, 이 놈!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게 다가 아니라고! 간다! 이이이이이이이아악! 자, 고겨라! 질투만이야! 내가 나서지 말라고 했잖아! 실컷 당하고 있던 주제에 어디서 큰소리야! 그, 그건... 선호공, 우린 충실한 대마왕님의 신보 그분의 인정을 받는 것만이 가장 큰 보람이지 하지만! 선호공, 저 녀석이 사사건건 방해하는 바람에 대마왕님께서 실망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 그렇지! 더 이상은 대마왕님께 폐를 끼쳐드릴 수 없어! 지금은 자존심을 낮을 때가 아니야! 힘을 합쳐야 해! 알았다! 둘이 한꺼번에 덤비겠다 이거지? 좋다 이거야! 조심해, 선호공! 저 둘이 힘을 합친다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아악! 어디에! 한방에 보내주지! 전사의 영혼에서 솟아오르는 불길이여! 흑! 흑흑! 혼돈보다 깊은 곳에서 태어난 어둠이야! 정의의 이름으로 악을 불타라! 내 발자취를 숨겨 빛을 농락하라! 불화! 그림자! 연속 공격이다! 불화! 으악! 어디지? 찾았다! 그렇게는 안 되지! 너 질투바냐! 이 정도야! 놓지 못해! 이 빛을 교란시키는 심연의 어둠이여! 나의 발자취를 가리워! 적을 농락하라! 안겐! 무! 따azzle 끝장알나! 손오공! 음! 으악! 멈춰! 절묘한 타이밍이었어, 혼세마왕! 저 둘을 너 혼자 상대하는 건 역부족이야 힘을 보태야지 혼세마왕! 다시 쌩쌩해졌군? 흥! 상관없어! 이참에 눈에 가시 같은 저 둘을 한꺼번에 처리하면 돼! 속전속결이다, 손오공! 녀석들에게 시간을 더 주면 안 돼 좋아, 하라던 거야! 여기가 바로 네 녀석들의 무덤이 될 것이야! 간다! 온다! 받아라! 녀석! 피해라, 손오공!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가는군! 녀석들이 정정당당한 승부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빈틈이 생기면 바로 공격해올 거다 우린 대마왕님 밑에서 삼천년 동안이나 함께 싸워왔지 그래, 일단 힘을 합치기로 마음먹었으면 무척 강해지지 줄곧 다투기만 했던 너희 둘과는 다르게 말이야 이제 그만 숨통을 끊어야겠어 타명모! 좋아! 준비하지! 이봐, 혼새마왕! 녀석들이 뭔가 엄청난 걸 하려는 모양인데! 응 봐라! 또 오자! 이번엔 더 빨라질 거다! 이런 식으로는 안 돼! 내가 몸의 움직임을 막겠다! 알았어! 그럼 내가 반격할게! 기회는 단 한 번뿌리다 하하하하! 꿀 좋구나, 녀석들! 폭풍보다 차가운 전사의 숨결이여! 적의 심장을 얼어붙게 하라! 얼음 빈! 얼음 장벽인가? 기다리고 있었다! 다명모아!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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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녀석들이! 으아악! 사라졌다! 으아악! 몸은 체크만의 뒤에서 나타날 것이다 둘을 한 번에 해치워야 해 멍청하기는! 그런 함정에 스스로 걸려드는 꼴이라니! 흠! 올라타! 부왕처럼 뜨겁게 장렬하는 물길이여! 으아악! 가라! 다오르는 분노를 터뜨려! 적을 물리쳐야! 적을 꽉! 야 아이! 돌아맞 테이블! 막! 야아악! ут offices! 마 가라! 으아악! 우아악! 으아아악! 아 ваш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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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마왕을 물리치다니! 사마왕을 깎았기려! 아슬아슬했어! 혼세마왕이 아니었다면 힘들었을 거야!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손오공 그래! 가장 거대한 적이 남아있지! 대마왕! 실수마녀가! 이미 늦었다, 사마왕! 니가 도착하기 전에 대마왕님이 옥황상자와 염라병을 처리할 계획이시거든! 뭐라고? 할아버지를! 안 돼! 너희들의 무력함을 깨닫고 장망해라!